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오온유대와 요당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당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해계에 압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독기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해계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주의 강단 서론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생은 준비라는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입시, 취업, 결혼, 임신, 육아, 승진, 사업준비뿐만 아니라 항혼, 이용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많은 준비를 하다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도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인간이 준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뚫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0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숙군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간이 준비하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근거로 한 비본질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우리는 개인의 종말, 또 지구 종말, 역사의 종말이라는 이 마지막 때에 사실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인생은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다시는 우리 육신을 넘어서 이제는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성공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비본질을 사실은 본질로 붙잡고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영적인 본질을 바로 알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교회에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구원의 시간표가 각자 있긴 아름이지만 사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내가 준비해서 받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 1%의 노력도, 우리의 준비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미 모든 인생의 마스터 플레이를 갖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의 전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러한 영적 본질을 준비한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침묵하던 하늘기시에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팡파루에 같은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고 5절, 6절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그 나머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제목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결국 무엇이냐 즉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면서 상급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했다면 이 세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장차 제림주요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토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이 보여준 영적 삶의 본질을 굳게 붙잡고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역시 주의 길을 준비하는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본문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의 이사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는 스태고지를 통하여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제사장 사가레와 아내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인퇴 되기 전부터 그는 구별된 나시린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라는 시대적인 미션을 받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언약 성취에 쓰임받은 것처럼 사가레와 엘리사벳 역시 언약 성취를 맛봤습니다. 노사님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굉장히 놀라운 이 사명을 받고 기적을 채워받고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사명이 주어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또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고 또 내 후대가 이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도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증언제의 삶은 비단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천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지만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고 예수님을 만난 자고 또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푼 자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선지자고 또 신약시대를 열었던 또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극명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드러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 시대에 너무도 잘 우리가 잘 태어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회적인 이 복음을 받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우리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른받은 이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와 약대 첫 털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또 영육을 정결케 하면서 유대 광야에서 해계와 천국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유단강에서는 해계의 물세리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해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이었습니다.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재앙스되었고 더이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재앙 만난 시대는 어떤 거냐 말씀이 끊어진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만나고 그런 주의종을 만나고 이런 시제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역의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간 이스라엘의 하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흑압 현장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남파선 내는 사람들이 구조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알려줄 것이요 너희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해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확한 이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가장 큰 자라면 예수 피로 생명 얻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시자 하나님께서 정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상세기 3장 광야 같은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우선순위를 둔 부신자들의 모든 가치관들 비의 본질을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 3, 8의 본질로 바꿔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는 강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 성구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우스 1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호심을 입어노라. 미숙의 11장에도 여왕께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적인 사명은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은혜 받았던 말씀 우리가 훈련받았던 그런 말씀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증언자로 광해의 소리로 불러주셨을 때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보내신 자가 바로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그 말씀도 우리의 입술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남긴 52조 강단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성취의 가문으로 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선포함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번째로 영적 치유자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유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다가왔냐 이들은 해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해계의 선포를 하고 물세례를 통해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었던 이 종교 이 유대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게 영직인 무브먼트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조사할 필요성을 느꼈고 살피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기다리던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직격탄을 날리죠. 마귀 자식들이 무슨 근거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 혈통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 본질을 놓친 형식으로는 우리 인생의 열두 가지 근본적인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에 도끼의 날이 지금 어디에 놓여있냐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는 말세에서도 우리는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고 이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해결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나왔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의 세례의 요한인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토는 자신이 주는 물 세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부어주신 사역과 이제는 불로 세례하는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너는 누구냐고 바리세인 사도개인들이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소리는 잠깐 들리다가 없어집니다 나팔이 울리면서 왕이 나타나면 아무도 나팔을 부는 신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을 환영하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전도자의 사역 우리가 직분을 맡고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직분들 사역은 그리스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부신 영혼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라는 본문을 읽지 않아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봉 16장에도 나와있지만 많은 교회와 많은 크리스천들 많은 부신자들이 예수님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기독신자들이 선지자 엘리야 예리미야 세례 요한적인 사역들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비본질 진짜 본질은 궁극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위치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일에 올인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소 1자 18절의 사도마울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것에 여러분의 참된 삶의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의를 가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영접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 시대에 영혼의 파괴자 재호와 저주의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질병은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백신 개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여와 라파의 치유자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백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유일한 영적 백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우리 1인의 교회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광야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현장의 식엽성을 깨닫고 영적인 치유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비즈니스 컨설턴트였던 두 명 이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루었던 기업들을 30년이나 시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지속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잠깐 성장하고 기우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창업자의 정신이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가 가지고 있던 정신을 유지하면서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역량을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기업이 성장하느냐 슬피하느냐의 이유는요 매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요인들이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창업자 정신이란 책을 잠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창업자의 정신을 결정하는 세 가지 특성을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바로 창업자의 사명의식 그리고 현장을 중시했던 거 그리고 주인의식이다 라는 걸 보면서 와 너무도 우리가 보금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창업주가 죽고 없어져도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이 이 직원들 의식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기업 정신이 이어질 수 있고요 늘 현장 중심으로 이 창업주가 현장에 세일즈맨으로 뛰던지 아니면 중요한 제품을 개발하던지 현장에서 땀을 흘렸던지 현장과 반드시 연결되는 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이 보금이 400년간 영적 암흑길을 지나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 보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유지되어지고 계승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정확한 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창업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그 구원의 기획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또 우리의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마라나타 재림신하 올해 원단의 말씀이 선지자적인 사명 오늘 강단 말씀처럼 선지자적인 사명과 영적 치유자는 보금치유와 24제자라는 원단의 말씀과 같이 맞물려서 여러분들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같은 창세계 3장 현장 속에 한 영적의 세례의 요한으로 택하심을 받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2, 3, 7 시대의 영적 백신을 정말 그 세계 현장 속에 퍼뜨리고 우리 후대에게 퍼뜨림으로 이 언약의 바톤을 계승하고 또 1인의 교회와 운동의 주욕으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권합니다